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경산, 경산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Gyeongsang, Gyeongsang. Thank you.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 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사곡, 사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사곡, 사곡. The station number is K111.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외관, 외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wagon, wagon. The station number is K113. The doors are on your left. 우리 열차는 도착선 변경으로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다른 열차을 먼저 보내고 출발하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서대구, 서대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빠르고 편안한 KTX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대구, 대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1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동대구, 동대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1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대구, 동대구, 동대구. This station number is K118,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1.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Thank you. 맘고낙고 기가시대구역이です. 제파운드 전시 동대구역입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경산, 경산역입니다. This stop is Gyeongsang, Gyeongsang. The station number is K119, the last station. Thank you.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구미, 구미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구미, 구미. Thank you.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아멘